부동산 정책론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7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정책론의 시험 목차가 네 가지가 있었고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를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173페이지에 1절을 보시면 제목이 이거죠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그래서 여기 기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역할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그냥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냐면 우리 17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편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토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니까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이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조세는 양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들어온다 이런 편지였었어요 그래서 근래 학교론 교과서 애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먼저 배열이 돼 있는데 이 문제 관련된 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부동산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토지 문제인데요 토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토지가 부족하게 되면요 이게 상승하죠 땅값이 그러면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것은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고요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땅값 상승이 단순히 토지 시장에서의 땅값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사회 전반에 미쳐가지고 투기 심리라는 게 만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년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근무해서 벗어낼 수 있는 연봉이 뭐 3천 5천 이런 정도인데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잘 받아서 어떻게 잘 전매 차익 내는 게 한 면은 몇 억씩 번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뤄지죠 그러면 여윳돈만 있으면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만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땅값 상승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게 땅값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요 뭐도 발생할 수 있냐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에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로 40에서 50조가 지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방에서 만약에 수용을 해서 보상해 주면은 주로 농협에서 많이 이제 확보를 할 텐데 고객들을 수도권이니까 이제 아마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그 고객들을 확보해서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특정한 어떤 이제 뭐 신도시를 개발하든 뭐를 이제 주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주택을 공공주택이든 이런 걸 공급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되는 게 지가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 나타나서 투기 같은 것도 나오고요 토지 이용도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175페이지 하달에 가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이 전부 다 국공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유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유지 중에서 대다수가 상위 뭐 1% 중에 1%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토지 소유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도 그것도 또 소수에게 귀속이 될 거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득 분배 측정은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시험에서 아직은 인용한 점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의 편중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만약에 들어서 3만 불 시대다 근데 그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3만 불을 수익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층 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배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7페이지를 가시면요 주택 문제라는 게 있죠 이 주택 문제는요 양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신흥국가에서 겪게 되는 게 양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초기의 주택 정책은 많이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질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 보급률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한 100%를 넘는 수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가 소유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는 증가했냐면 소득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주택 서비스를 내가 소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벌어들이는 우리가 80년대 일했을 때 대절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6,700 수준이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한 30평형 25평, 30평형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 3천만 원대라고 그러면은 못해도 한 대여섯 배 올랐더라도 그 비슷한 규모의 주택은 살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근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또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적인 문제랑 관련해서요 그 17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박스에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가 있죠 그래서 30일의 시험에 이게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PI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우리가 이 지수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가림내서 이런 거죠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6억이고요 대절 신입사원, 대기업이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3천이라고 그러면 3천 가지고 6억짜리 집 살라고 하면 20이라는 얘기는 2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20이라는 얘기지 술 좋아한다? 올라가겠죠 사람 좋아하면 또 올라가고 여친, 남친 생기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산술적인 수치로 된 얘기죠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가면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할 때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를 쓴다는 얘기죠 이게 높아지면요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서는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더라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있죠 그래서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게 있고 해결 수단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제목만 나온 적도 있어요 제목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용어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문제라는 건요 한 번 발생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는 거예요 비가역성 자 부동산 문제의 비가역성이라는 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엎드려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주택 평균적인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10억을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쵸?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묶을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지금 10억을 기준으로 대출 다 받았죠 그걸로 세금 다 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집값 상승의 문제는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죠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또 내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책도 종합대책적인 성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좀 느끼신 거 있으시죠? 별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9쪽에 가면 거기 중간에 정책의 기능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것부터 자 원래 우리가 시험 목차가 정책의 의미 기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의 역할 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 정치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건 뭐냐면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적인 목표라는 것은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또는 자유성, 복지성, 민주성 다양하겠죠 거기에다가 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 공약 같은 거를 이행하게 해서도 들어오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통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재임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늘려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 필요라는 이 주거 수준은요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도 주거에 관한 육구가 있는데 이게 시장을 통해서는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 정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소득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소득 재분배 있죠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지만요 어느 특정한 재벌그룹에서 자녀들에게 남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이 각각 만약에 4천억씩 이루어지면 세금이 3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을 했을 때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관련해서 천억을 상속을 받고 출발한 애가 있고요 태어날 때 깔끔하게 출발한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과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건 부의 대문임이 발생할 거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야 상속세 많이 내겠구나 뭐 그런 거 생각만 하지 그거를 왜 많이 물려주냐 이것과 딱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경제적 기능에서는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시장이 실패라는 건요 시장 기구 즉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균형을 배웠었어요 균형 그죠? 지난번에 균형을 배울 때 수요나 공급이 만족할 상태인 데가 균형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다시 균형으로 회복을 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항상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그 나중에 개입할 때 시장이 실패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180페이지에 보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는 일단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직접 개입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돌아와서요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들이고 또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택지 조성해가지고 시장에 분양을 해주거나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안에 들어간 애들이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공토지 비축은요 나중에 토지은행제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용방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내준 거는 다 일단 공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기억은 먼저 해보시라고 그게 직접 개입 그러면 간접 개입은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동기라는 거는 이윤이죠 그래서 정부는 각종 뭐를 하냐면 금융규제를 하죠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대부비율이나 청보차 상업비 이런 거 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유세 아시죠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담금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개발부담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을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니까 이거 정도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가 있죠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요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요 건축 규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한 경우죠 그런데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81페이지에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경제적 기능 중에 하나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시장의 실패에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시장 실패라는 것은요 시장기구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게 시장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보시게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에 따른 독과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선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를 강의해 드릴 때마다 자 얘네 둘은 제가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있는 얘네 3가지 있죠 얘는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되면 제목 이상의 것은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만 단독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과정에서는 일단 경제학적인 사고에서는 공공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고요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는 외부 효과를 더 크게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이번에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점 또는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자 독점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윤을 독식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그 이윤을 다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독점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장에 필요한 양보다는 적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비해야 될 양보다 적은 양이 공급되어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독점 대표적인 게 전력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전에서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일정한 비용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민영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가계 소득에서 전기료의 부담이 5% 수준인데 민영화가 돼 가지고 전기료의 부담이 30% 수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꼭 써야 될 거를 못 쓸 수밖에 없어요 전기로 내야 되니까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로 인한 시장이 실패 그래서 얘는 과소 생산의 문제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문제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평균 비용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러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가 없으면 적정한 가격에 생산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만약에 들어올 거라 이상이 되면 생산량을 대폭 늘리죠 그러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진입하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그 가격을 이기질 못해 가지고 시장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을 때요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때요 매도자나 매수자나 적정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정상적인 거래하기 힘들죠 얼마를 받아야 돼? 10억을 받아야 돼? 5억을 받아야 돼? 얼마를 주고 사야 돼? 이러면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정한 것보다는 적은 양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대를 통해서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공시해 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거래할 때 참고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지문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여기에 두 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상에서 보시게 되면 15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공공재라고 구성이 돼 있죠 183페이지죠 공공재 그러면 공공재에 대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빠지면 틀리냐면 이게 빠지면 틀려요 공공재라는 건요 일단 시장에 생산해서 공급이 되면 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라는 걸요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한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입국했어요 그러면 그 5천 명의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죠 일단 들어오면 공동소비가 가능한 경우에요 그런데 비배제성의 논리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만약에 무슨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조정을 하겠죠 근데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신혼조회를 쭉 해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당신은 보호를 못 해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죠? 일단 제공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비용에 부담에 관계없이 서비스는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배제성의 논리가 있으니까 누가 생기냐면 무임승차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편익은 얻으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냐라고 시장이 물어볼 때 즉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재에 결부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공공재라는 것은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183페이지에 공공재 특성에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외부 효과는 의도 물어봐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개입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지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의도하지 않는 거라는 건 그런 거죠 날이 추워지죠 독감 예방접종 받을 수 있죠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건 내 건강을 위해서 받은 거지 주변 사람을 위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독감에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1인당 한 천 원씩 내 그러면 낼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요구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정외부 효과 부정적인 손해를 기차다 두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돌아올 때 하겠지만 외부 효과도 이게 좋은 건 항상 시장에서 부족하고요 나쁜 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있더라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관한 정과 부의 외부 효과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돌아오시면서 정리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시험의 출제 빈도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았는데 최근에 한 3, 4년간은 외부 효과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자주 개연성 있는 애들은 꾸준히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과 부의 외부 효과의 기본적인 구성이요 거기 180점의 하단에 박스로도 다시 구성이 돼 있고 또 188페이지에 가게 되면 참관 안에 정과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경제적인 현상이나 법칙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돌아올 때 여기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89쪽을 가시게 되면 토지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책상에서 일장이죠 의미, 기능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가게 되면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투자론으로 넘어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정책과 이런 데서는 왜 이런 정책수단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정리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이었을 때는 조세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론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량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안 보면 내일 따불러 봐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안 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리고 한 가지 또 괜찮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 어쨌든 기본적인 과정이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볼 땐 항상 처음부터 안 보셔도 돼요 내가 부족한 단어만 끄집어내서 그 파트만 공부하셔도 되니까 그런 요령도 앞으로 생기시게 될 거고 또 저희가 추가로 알려드리죠 이번 과정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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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